자 다시 한번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한두현 선수와 변은재 선수의 경기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CM 종족최강전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선봉장으로 나온 선수는 적의 선봉 한두현 선수 그리고 프로토시 선봉 변현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1.18.4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족최강전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10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적응이 잘 안 되면 그 10의 실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누가 적응을 먼저 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빼꼼 빼꼼님 기철민님 목 상태는 괜찮으신가요? 어제도 준비하셨는데 네 어제 SSL 클래식을 준비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연경기가 나오길 바랄 뿐 김철민 캐스터님이 걱정이 되신다면 절의 힘으로 김철민 캐스터님을 좀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드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역시 정말 전세계 최고의 해설자예요 네 우리 종족최강전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별풍선은 김철민도 춤추게 한다 네 리액션하게 한다 그렇죠 복죽도 토트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더라고요 1초라도 안 보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김철민 캐스터님 연식이 오래되죠 이거는 아재개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조절 죄송합니다 이거 술자리가 많이 통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자 아 또 두부 준수님 1초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변현주 선수가 역시 사파의 수장답게 정찰법부터 이상하게 정차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풀오브가 9시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9시에 먼저 정차를 갔다는 소리는 두 번째 풀오브를 정차를 안 나가고 최대한 자원을 아끼면서 지금 저그의 진영을 빨리 보려고 하는 정찰법인데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9시에 정차를 갔을 때 오버로드가 만약에 세로로 올라온다 11시와 7시에 있는 걸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9시에 갔는데 오버로드가 없다 그럼 바로 5시에 가면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진짜 독특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현재 선수의 경기를 예전에 MBC 게임 시절에 이럴 때 중계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수의 스타일을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가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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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이 체력 4 남기고 풀오브를 잡았습니다 이야 이 두 선수는 일단 만나면 처음부터 예 장난 아닙니다 원래 살짝 빼고 이러면 실드 좀 차잖아요 풀오브가 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캐논을 지어야 했던 풀오브가 터졌기 때문에 변현재 선수가 풀오브가 좀 나와야 됩니다 저글링이 도착했을 때 캐논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오브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와서 캐논을 좀 수비를 해주는 처음부터 출발이 일단은 변현재 선수가 안 좋습니다 자 젤티 의원님께서 109개 선물을 주셨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저글링이 입구 쪽에 당도했습니다 지금 그 풀오브 하나 죽은 게 원래 입지 않아도 되는 피해잖아요 이거는요 네 원래 이런 피해 자체를 받았으면 안 됐는데 근데 그 드론과 풀오브의 일기투 싸움에서 드론이 풀오브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변현재 선수 괜히 안 받아도 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풀오브가 이기지 않나요? 원래 풀오브와 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때리는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이제 풀오브가 조금 보기에 전에도 있어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선빵 필승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데 풀오브가 먼저 맞았나 보네요 아 지금도 이제 언어맞은 소리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저글링! 야 이거 한두열 선수 칼 빼들었거든요 자 공격적으로 내가 지명한 종종은 프로토스다 캐논! 야 이거 이러면은 저글링 계속 춥고 올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게 한두열이거든요 아니 변현재 선수 되게 요즘 잘... 잘합니다 잘하지만 잘 지기도 해요 뭐든지 잘해요 이길때도 열심히 잘 이기고 칠때도 열심히 잘 지고 불필요한 피해를 계속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도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변현재 선수 남들이랑 틀려요 보통 이런 경기 잘 안나오거든요 역시 변현재 선수 패배할때도 남들과는 좀 다르게 네 지금 패배할때도 남들과는 좀 짙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뭐 자원 상황이나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 계속해 데미지를... 지금 저글링이 안 달려올 이유가 없죠? 네 게이머들이 이렇게 지면은 진짜 기빠집니다 말도 안되게 좋기 때문에 와 이거는 막아도 막은게 아닌게 내버린거구요 그리고 한두열 선수가 진짜 뭐 별풍선에 미쳐있지 않느라 지금 계속 저글링을 뽑아서 밀어붙일거거든요 네네네 이 경기를 굳이 장기전을 가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한두열이기 때문에 아 변현재 선수는 아쉽지만 그 드론! 그 드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래는 사실 뭐 지금 말씀... 자 GG 한두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변현재 선수 먼저 1킬을 기록하기는 한두열 선수입니다